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며 국가가 병원을 매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지만 지금 영리병원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반대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을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며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국제녹지병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가 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 위험을 제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청원 답변을 통해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하지만 국가 매수는 이르다고 답변했습니다. 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며 다음 정부도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15년 넘게 영리병원이 큰 갈등이었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 후보들의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새 정부 들어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 제주 4.3 사건 희생자 2,100여 명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올해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상, 하반기에 2,500명씩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후유 장애인은 장애 등급에 따라 5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수영인은 형사보상 최고액의 위자료 2천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3개월 된 아기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아기의 진료기록을 여러 차례 삭제 수정했고 잘못된 약물 투여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시점도 당초 밝힌 사망한 지 2주 뒤가 아니라 그보다 일주일 더 늦은 사망한 지 3주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화가 제주대병원에 입원하자 당직 의사는 오후 6시에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로 투약하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는 용량 그대로 혈관에 주사해버렸고 적정 용량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영화는 다음 날 숨졌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작성한 의료기록지에 정맥주사 1시간 뒤 이 사실이 그대로 적혔다가 2시간 뒤인 오후 8시 59분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숨진 뒤 2시간 뒤인 12일 오후 9시 13분에는 의사처방과 간호사 처치 기록 등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의료기록 수정은 없었다던 병원 측은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병원 측은 또 오류 투약 등에 의해 환자가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은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알려야 하지만 이 조치도 늦어졌습니다. 시행 간호사는 그 즉시 동료하고 수사님한테는 보고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걸로. 병원 측은 유족에게 의료사고를 날린 시점도 아기가 숨진 뒤 2주 뒤인 지난달 25일이라고 했지만 유족은 그보다 일주일 뒤인 지난 1일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난달 14일에 약물 과다투여 사실을 알았는데 병원 집행부는 이틀 뒤인 16일에 보고받았다고 밝힌 점도 의문입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병원입니다. 경찰은 병원 상부에 의도적인 은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봄비가 그치고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구름 낀 가운데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얇은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일요일에 산행하거나 장시간 야외활동 계획하신다면 햇볕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은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2도를 보이겠고요. 제주도 산지는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쌀쌀하겠는데요. 한라산 등반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17도, 남부지역 19도, 산지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제주도에 부는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전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높은 파고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 개빠위 낚시 삼가시고 또 해안가와 방파제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목요일에는 구름의 양이 조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2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586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2만 2천여 명으로 늘었고 재택치료자는 4천8백여 명입니다. 한편 8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62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오영훈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제주 민주당의 승리로 당당이 국민과 제주도민 앞에 서겼다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늘 처리되면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번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됩니다. 보궐선거 실시가 확실시된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부상일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경험이 있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보겠다는 의지를 굽힌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전국 17개의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지역사회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의정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의당과 제주녹색당 등 진보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민동이 없는 제2공항 강행은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낳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정당과 지역을 떠나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2호동의 한 창고 건물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한 대가 넘어졌지만 기사와 주변 인부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장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3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 부품을 태워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운전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출입구 외국인청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제주출입구 외국인청 보호실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난 데 화가 나 집기를 부수고 직원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슈퍼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 4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세고 비용은 저렴한 슈퍼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준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 지역 땅값과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98%로 지난해 7.85%보다 높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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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